1차 불전 2단계 구강 하나님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참 좋다라는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맡긴다 포기한다 이 개념도요. 그냥 문제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 문제를 맡깁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이 성령의 사역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것과는 차이가 엄청 크죠.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을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을 지난주에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했지만 제가 이 성령의 사역을 조금 더 우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서론에 조금 더 보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가 안 내려져 있으면요. 실제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면서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정의 뭘까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사실 신앙생활은 인생의 답을 가진 자가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제목을 조금 바꿔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냐? 교회를 왜 다니냐 하면 똑같은 대답이 나와야 되죠.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신자들이 이것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자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면요. 말씀에 은혜 받으러 가려고 해요. 지난주에 어떤 청년한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많이 받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냥 다녀요.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말씀의 어떤 역량도 지금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결국 성령인도도 상관없고 응답도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문제에 오면 기도에 몸부림치는데 결국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하면요. 신앙생활이 뭐냐라는 정의를 가지면요. 인생의 답을 가진 자가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인생의 답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서론이요.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 인생의 답을 가진 자가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받는 거다. 이게 신앙생활의 정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질문하겠죠. 인생의 답이 뭐냐? 이거죠. 그럼 인생의 답이라는 것은 지금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사역은 사실 사도행전에서만 가장 중요시기에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여쭙 하면서 성령의 이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구원의 완성, 성령 내주 구원의 완성이라 했잖아요. 이 성령은요. 구원의 완성을 하면서 사실 인도라는 그 차원에서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모든 사역을 완성했음과 동시에 또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죠. 그게 새로운 시작이 뭐냐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성령 인도 받는다, 성령 충만 받는다 이런 것들의 사도행전을 모르고서는 이 성령의 인도나 응답의 충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중에 주관적인 자기 경험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똑바로 가르쳐주는 이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생의 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1장. 여기서 인생의 답이 다 나와요. 여기서 인생의 답은 사도행전 1장에서. 그럼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요. 첫 번째 1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대불리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요. 이게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그러면 지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으면 지금 먼저 쓴 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누가가 지금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누가 보면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래요. 이걸 정리를 했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라는 식이에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로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가 보검이나 마테마가 누가 보면 뭐냐. 자기가 행하면서 뭐냐면 사도들을 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를 택하고 성령으로 말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래서 그 저기 그 승천하기 전까지가 뭐냐면 고난은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확실한 살아난 것을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신 것을 이렇게 제자들한테 보이셨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을 지난 토요일날 만난 청년에게도 얼마나 이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있냐.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누가가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냐. 그가 승천하시기 전까지 일을 기록했는데 뭔 일을 기록했냐. 그가 고난받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았었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확실하게 살아계신 것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이 주인공이라 이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뭐죠? 그러면 당연히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오죠. 이 문제, 인생 근본 문제에 해결하신 주인공이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풀어 쓴 게 뭐냐면 그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십자가의 지구심으로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건세 깨트리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있잖아요. 이거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 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석의관과 대제사장들로부터 죽음이 당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죽여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석의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고난을 주고 예수님을 죽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하니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만 없어서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한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그럼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뭐 얘기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오는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게 바로 두 번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성령의 사역 이걸 말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사역은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40일 동안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5순절날 마가다라빵의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했는데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은 왕권, 왕적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어떤 신분으로 바뀌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우리는 태카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죠? 걸칸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령의 역사하는 거고 우리를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추가할게요. 자, 우선 하나님 나락 하나님 나락은 성령 매주 첫 번째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될 게 성령 매주라고 했잖아요. 이 구원의 완성 여기에 이제 모든 것 완성이라고 쓸게요. 모든 것 완성 그 말은 뭐냐면 구원도 완성됐고 게시도 완성됐고 응답도 완성됐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요. 또는 구약의 그림자들 메시아 그리토의 그림자들 있죠. 언약계, 방주, 할레, 노뱀, 도피성 이런 것들의 그림자들이 이제 다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런 성막 이런 거 안식일 날 이런 거 가지고 평론하지 말라. 모든 것은 구원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모든 거 완성됐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완성되고 나서는 이제 인도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인도를 받는데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해해 드릴 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5장 32절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 구조를 잘 준비해야 돼요. 베드로가 이제 3장에 안전병을 일으키고 나서 4장에 유대 법정에 섰죠. 그래가지고 핍박받으면서 이제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말고 예수의 운동을 말하지 말라 이제 이러면서 풀어주는데 풀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어떤 증인이냐? 예수님이 하나님 받으려고 보니 우리의 죄를 이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 충만 받으러 이 성령에 대한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정의적 의념은 예수를 증거하는 역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성령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유한복음 그 15장 26절에 있어요. 15장 26절에 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부회사고 아버지께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거다. 나를 증거할 거다. 그러면 성령은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 역. 오직 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사교행전 1점 8점 땅 끝까지 증인되는 그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땅 끝 증인이 되는 삶이 우리에게 참 응답을 받는 그래서 지금 인생의 답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까지를 말하는 게 답이에요. 인생의 답은 이 셋 중에서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 모르고 전도 모르고 저는 인생의 답낙할 수 없어요. 신자의 답이야. 그런데 우리가 응답을 받은 증거가 뭐냐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라 성전에 올라왔다 안전병에 일으키잖아요. 안전병에 그러면 치유인데 부신자를 지금 치유한 건데 여기서 저기에는 뭘 준 거였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제는 이때는 성막질 필요도 없고 독비성보 노뱀 할래 이것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받아서 성령을 구워주신다. 이랬기 때문에 사단결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운명 사단결폭하지 벗어난 그런 역사가 있겠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사마리아라고 절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런 땅을 이제 문을 여기 잡혔는데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법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원유대와 사마리아 딴 거지 내 증인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된 사람은 당연히 이거를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답이다. 이거에 대해서 흔들림없이 그래서 오직이란 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전도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면 지난주에 음성이 잘 안 된 것이 성령의 사역에 이 사역이 이제 심파를 가져온다. 이걸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보면 전도자 증인 제자 이런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 사람들이죠. 누굴 통해서 성령이 역사 하냐. 제자들 통해서 어떤 제자요. 그리스도 삼직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알고 전도에 답이 난 사람 제자죠. 그러면 이 사람들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냐. 가난한 땅도 여수와 갈렙이 들어갈 때 31명 일곱족도 다 죽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수와 갈렙은 하나님의 심판자 대변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자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 또 반대로 축복을 주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제자에 대한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뭐랄까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그렇다고 교만하셔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심부름하는 자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심판이 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심판을 알기 전에 이걸 했어요. 지난주에 41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죠.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 메시지. 왜냐하면 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을까 예를 들어서 45일 동안 계시다가 또 올라가셔서 한 5일 만에 성령 부어주셔도 되고 또 48일 동안 계시다가 이틀 있다가 또 성령 보내주셔도 되고 했는데 왜 꼭 40일이냐. 그랬을 때 여지껏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40일이 된 의미를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화시대에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할 때 심판하면서 역사됐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노화 홍수 시대는 창세계 6장이에요. 물론 이때 당시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홍수 심판이라는 것은 지금 6장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은 선악과 먹음으로 해서 인간이 영적 죽음에 이른 것처럼 그 심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암실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구조를 참고할 게 뭐냐면요. 고린도 전서 10장 11절 또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6절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5장 4절이요.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홍수 사건을 기록해놨냐. 지금 고린도 전서 10장 11절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통해서 노뱀에게 죽음을 당하는 그걸 기록했어요. 그래서 뭐냐. 저에게 노뱀에 물려서 죽음을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면 지금 왜 노뱀에 물려 죽었고 또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는 그렇죠. 세상을 용서치 않냐. 하시고 노아와 오직 의리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그냥 다 뭐냐면 홍순 심판에 지금 심판했다는데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홍수를 내리셨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왜 그랬냐. 6절에 얘기 또 하죠.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소동과 고무라성을 면망하기로 정하사 그래요. 하나님은 이 심판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정하심. 소동과 고무라성을 면망하기로 정해서 재개되기 해서 후세 경건치 아니냐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은요. 이런 절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정하신 그거에 대해서 엄중히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의 절대성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요. 이렇게 지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였냐. 심판하셨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심판할 때 역사하신다. 그런 의미를 집어넣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또 40일이라는 의미가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이게 신명기 10장 10절에 있거든요. 모세가 출애 복부 하고 나서 하나님께 말씀 받을 때 40일 동안 가 있죠. 또 세 번째 여수와 갈렙 또는 12명의 정탐꾼 이 사람들이 가난 땅을 정탐할 때도 40일 동안 정탐을 했다. 그러죠. 그 40일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을 지금 살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 뭐겠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부름 현장을 심부름하는 제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40일 동안 하나님은 이 사람들한테 집중했다는 얘기죠. 거기서 응답받은 사람이 이제 여수와 갈렙이죠. 그래서 현장을 정말 우리가 눈을 뜨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네 번째 요나가 니네성에 가서 이제 그 3일길이면 3일길을 돌아야 될 니네성을 하루길만 돌았는데도 회계를 시켰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뭐냐면 40일 후면 멸망할 거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걸 전달했는데 이제 회계의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이 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마태복음 4장에 40일 동안 굶주리고 나서 이제 그 성령에 이끌려 마귀한테 시험받을 때 40일 굶주렸다 그랬어요. 그동안 이제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40일의 의미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을 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자기 말씀에 따라서 기준을 두고 이제 심판을 정해놓으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 심판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또 말씀 말씀 중심으로 이제 역사하시고 제자에게 또 회계시킬 때 기도할 때 이럴 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심판의 기준 그럼 뭘 가지고 심판하냐 심판은 분명히 하시는데 어떤 그 심판의 기준을 갖고 있냐 했을 때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이죠. 이제 세 가지 심판하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 임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면 죄는 뭐고 의는 뭐고 세상은 뭐냐 죄는 여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왔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의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보질 못한다. 이 말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거죠. 요 의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 이게 의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심판하신다는 거고 세상은 뭐냐면 지금 이 일을 막는 마귀 사단의 전략 있죠. 창세기 3장은 지금 하나님 떠나게 해서 요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제 가운데에 빠진 사단에 잡힌 문제 그 세상을 주관하는 그 사단에 대해서 심판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결국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냐 요 사단이 결국 막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역사하지 못하도록 요의를 막 막는다. 이 얘기죠.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에요. 마가다라빵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의 역사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죠. 이 성령 충만한 역사는 지금 다시 말하면 어떤 성령이 충만한 역사냐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고 그 구원을 완성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뭐냐면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 완성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 전도의 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제자를 삶을 하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를 하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믿지 않은 사람은 정제를 받는다. 그럼 이 전도라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심판자와 같은 축복을 전달하는 자 또는 심판자 이런 일들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고요. 또 이 전도를 통해서 문이 열리면 우리는 뭐 알죠? 말씀을 성취시키죠. 어떤 말씀이요? 이 말씀이에요. 저거 지금 인생의 답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전도 저 말씀을 지금 성취시키는 그런 역사예요. 또 네 번째요. 또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삼천 제자가 나왔죠. 또 다섯 번째 현장의 날마다 이제 확산이 됐죠. 그것이 이제 3 2장 2장 47절 46절 47절이요. 현장이 이제 확산이 되는데 날마다 모이면서 떡을 떼면서 이제 모이죠. 그러면 이거 뭐냐 40일의 의미 이 의미가 결국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정말 이제 세상은요 심판에 이르르게 돼 있어요. 말세 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세 지만이죠. 반드시 심판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인생이고 한 번 사명이에요. 그래서 목숨 걸라는 거죠. 제자용 다 받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성취를 위한 존재죠. 그리고 현장에 초점이 가야 돼요. 문제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몸이 아파도 감기 걸렸어도 뭐 했어도 돈이 없어도 뭐 하든 우리는 현장의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심판을 피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죠? 이 성령 충만 다예요. 모든 거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를 때문에 성령이 왜 역사하냐? 전도 때문에 이 전도는 왜 열리냐? 말씀 성취해주기 위해서요. 이 말씀 성취 때문에 사실은 제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제자가 이제 지역을 정복하고 살리고 이제 그런 응답을 받을 거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거 여기 다섯 가지와 거의 같은 얘기예요. 이 심판 모세가 말씀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저기 그 현장에 눈 뜰 때 회개시킬 때 기도할 때 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죠. 그렇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심판한다. 성령 역사 일어난다. 그리고 모세가 말씀 받을 때 가장 성령 충만하죠. 그리고 제자의 눈을 응답을 받을 때 이거 다 성령 충만이죠. 그리고 지금 정당꾼이 결국 어디 초점 맞춰야 전도 현장에 눈을 뜰 때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회개시킬 때 그리고 제자의 응답을 받고 또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대행전 2장과 정말 40일의 의미와 사실은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게 지난주한 거고요. 잠깐 1분 쉬었다가 오늘 저기 구강 나갈게요. 말세이기란심 1분 쉬었다가